2022년 3월 고의모의고사 22반 advice from a friend or family member is the most word meaning of all advice 당연히 조언, 충고 이거죠 이제 명사 형태구요 이제 이게 advice 이렇게 s로 바뀌면 s로 바뀌면 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뜻인거 아니죠 품절 달라집니다 advise 이렇게 쓰면 안되구요 이건 동사로 충고하다 친구나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충고가 또는 조언이 가장 well meaning 하면 뭐 좋은 의도의 이겁니다 좋은 의도의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의도의 것이지만 즉 좋은 의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but it's not the best way to match yourself with a new habit 하지만 그것이 not the best way 최선의 방식은 아니다 자 뭐 할 최선의 방식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으로 보면 되구요 그래서 너 자신을 새로운 습관과 맞출 이거죠 match, 맞추다 너 자신을 새로운 습관과 맞출 그런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거고 it은 당연히 advice를 말합니다 그 너의 친구 또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그 조언인거죠 그 다음 while hot yoga may have changed your friend's life 아 여기도 문법 적어볼게요 may have pp 왔죠 저 동사 have pp에서 may have pp 하면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접속사례 또 while이 왔죠 이제 뭐뭐이지만 뭐뭐인 반면에 이겁니다 뭐뭐이지만 뭐뭐인 반면에 그럼 여기 부사절이랑 주절이랑 내용이 좀 반대가 되겠죠 hot yoga가 너의 친구의 삶을 바꾸었을지도 모르지만 does that mean 자 그것이 의미하는가 it's the right practice for you 그것이 너에게 the right practice 올바른 맞는 그런 practice 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거죠 여기서 that은 그 지시대명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것 저것 할 때 that입니다 그것 그것은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이제 앞절이 되는 겁니다 앞에 부사절 여기 부사절 여기 while부터 여기 comma까지 가는 부사절이라고 보면 되구요 괜찮나요? 그리고 it's the right practice 할 때 it's in hot yoga를 말하는 거죠 hot yoga 그래서 다시 보면 hot yoga가 너의 친구의 삶을 바꾸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hot yoga가 너의 친구의 삶을 바꿨다는 그것이 hot yoga가 너에게도 바른 운동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 이겁니다 we all have friends who swear their new habit of getting up at 4 30 a.m. changed their lives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을 어떤 친구들이냐면 뒤에서 수익하고 있습니다 swear 하면 뭐 맹세하다 뭐 화건하다 이런 뜻이에요 화건하다 단언하다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I swear 나 맹세하는데 진짜 확실히 얘기하는 건데 할 때 있습니다 화건하는 이겁니다 자 뭐라고 화건하냐면 여기 뒤에 사실은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that 그래서 대절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이제 첫 번째 주어가 their new habit of getting up at 4 30 a.m.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habit이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주어 왔죠 대절에 주어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습관인데 어떤 습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그들의 새로운 습관이 여기 changed 대절의 동사죠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라고 화건하는 여기까지가 대절이 끝났어요 사실 대절이 끝났는데 n 하고 또 됐이 왔죠 여기가 또 접속사 대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접속사 됐 왔다고 했죠 이거 생략이 된 건데 사실 이제 첫 번째 접속사 됐이고요 여기는 두 번째 접속사 대절로 대절이 두 개가 연결됩니다 또 뭐라고 화건하는 친구냐면 we have to do it 우리도 그것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화건하는 친구들입니다 괜찮나요 여기 swear에 연결되는 대절이 두 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상 다시 볼게요 우리는 모두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 화건하는 즉 장담하는 뭐 이렇게 맹세하는 뭐라고 그들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그들의 이 새로운 습관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 즉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그것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화건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swear는 뭐 화건하다 할 때 assert 뭐 확 장담하다 화건하다 assert나 affirm 요런 단어들도 쓸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합니다 I don't doubt that getting up super early changes people's lives 자 나는 doubt 가 의심하다 저기서 don't 가 있으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무엇을? 접속사 대절 이하를 대수로 와서 다시 주어 오는데 getting up super early 하고 대절에 동명사 주어가 왔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치 그래서 대절에 동사가 changes 하고 단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super early 엄청 빨리 일어나는 것이 changes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내가 의심은 안해요 그런데 이제 더 설명인데 sometimes in good ways and sometimes not 때때로는 좋은 방식으로 and sometimes not 그리고 때때로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괜찮죠? 의심하지 않는데 근데 그 때때로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엄청 일찍 일어나는 게 그 때때로는 좋은 방식으로 그 때때로는 not good ways죠 sometimes not in good ways 가 생각되다고 보면 되네요 그쵸?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이게 삶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죠 but 하지만 be cautious 의미상 굉장히 중요하죠 be cautious 조심해라 이거죠 경계해라 뭐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겁니다 뭐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거죠 명령문으로 왔죠 명령문으로 왔죠 왜 그러냐면 you don't know 너는 알지 못한다 if this habit will actually make your life better 여기서 if 여기 우리가 만약 뭐뭐라면 조건절의 if 미래에 쓰지 못한다 라는 거 알죠 여기는 명사절로 왔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그 if 이 습관이 실제로 너의 삶을 better 입니다 더 좋게 만들어 줄지 아닌지는 너는 알지 못한다 이거죠 굳이 설명한다면 여기 if 절이 명사절이 여기 no에 목적으로 쓰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당연히 이 습관은 getting up super early죠 엄청 빨리 일어나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고요 자 계속 갑니다 especially if it means you get less sleep 특히나 especially 특히나 여기서 if는 뭐뭐라면 맞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조건절이죠 조건절이죠 자 그것이 의미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냐 접속사 that 이하를 that이 생략됐죠 대절을 들어가서 주어동사 다시 옵니다 너가 less sleep 덜 잠을 잔다는 거죠 더 적은 잠을 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제 이 습관 아침에 엄청 일찍을 하는 습관이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줄지는 모른다는 거죠 좀 의심스럽다 라는 거죠 여기서 if는 명사절 뭔가 인지이기 때문에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so 그러니 yes you can try what works for your friend 너는 시도해볼 수 있어 무엇을 하고 여기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이 왔죠 해석할 때 우리 what은 선행사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뭐하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것의 의미의 선행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너는 시도해볼 수 있어 무엇을 관계대명사 절 와서 what worked for your friend 여기서 work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죠 효과가 있다 너의 친구에게 효과가 있던 것을 너가 시도해볼 수 있어 맞아 시도해볼 수 있어 but 하지만 don't beat yourself up 자 beat yourself up 이거 그대로 쓰면 너 자신을 막 때리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자책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책하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라 if your friend's answer doesn't change you in the right in the same way 만약 만약 if 만약 뭐뭐라면 이거구요 뭐뭐라도 뭐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even if 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라고 하더라도 약간 느낌상 even if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상 even if 는 가정을 하면서 뭐뭐라고 하더라도 이거죠 한국어 왜 이렇게 듣고 이거죠 even if even though 비록 뭐뭐더라도 여기 가적인 느낌이 들어가서 비록 너의 친구의 해답이 여기 answer 해답 해답이 doesn't change you 너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너의 친구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너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책하지는 마라 이거죠 괜찮나요 다시 보면 너의 친구에게 효과가 있던 것을 너가 시도해 볼 수는 있어 네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하지만 그 너의 친구에게 효과가 있던 그 해답이 너한테는 같은 방식으로 너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책은 하지 마라 이거죠 all of these approaches involve guessing and chance 자 이 모든 approaches 접근법 정도 보면 되겠죠 접근법들은 이거고 여기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these 왔고 all로 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접근법들은 involve 포함하다 라는 뜻이죠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의미상 뒤에 보세요 guessing 추측이죠 추측과 그리고 chance 우연입니다 이것은 우연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거나 요거라거나 너의 친구가 해 봐서 효과가 있던 또는 이제 가족에 와서 효과가 있어서 너한테 조언해 준 것들이 모두 추측이나 우연을 포함하고 있다 and that's not a good way to strive for change in your life 그리고 그것은 즉 우연이나 추측을 포함하는 것은 not a good way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거죠 뭐 할 좋은 방식이 아니냐면 뒤에서 추측했다고 보면 되고 스트라이프 4에서 이제 4D의 것을 뭐뭐를 얻기 위해 노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얻기 위해 노력하다 너의 삶에서의 변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좋은 방법은 아니다